그 스타크래프트 클로킹처럼 뭔가 좀 어두... 좀 흐릿하게 보여요? 어, 흐릿하게 보여. 그리고 땡땡하고 종소리가 나. 아, 맵 C댕. 4명 가모여 있네? 이거 무조건 발전 경기 먼저 찾아야 돼. 안 그러면 우리한테는 X댕거다. 3층. 이건 뭐예요? 아, X댕 꺼져봐. 야, 안개 괜히 뿌듯해. 우리도 발전기 안 보인다. 잠깐만, 저기 카메라 있는데? 근데 카메라는 뭐 한 역할이 있나? 어? 우리 벌써 다운, 다운이네? 다운은 아니야. 쳐맞으네, 이 형. 하니새끼 쳐맞어, 내 허접새끼 진짜. 이거 내가 또 건들다가 터질 것 같아, 저거. 그래도 같이 건드려야 돼. 네네네. 교심 빨로. QTA 좀 맞추고. 어? 그리고 지금 딴 데 맵 보면서 하다가, 으아악! 야. 가, 너 가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야, 살인마 뭐야? 살인마? 종구야? 또, 하필 종구야? 남간 기믹이시네 종소리 들리면 튀어라 네 와 진짜 더럽게 용기있게 가네 존나 용기 쩔지 아니 용기 아직 안왔어 용기 개쩐다고 존나 막가잖아 어떻게 넘어가 이거 넌 맵이야 그리고 맵이 뭔지 모르겠어 아 잠시장에 잠시장에 가능해 발전기 돌리고 갈게 다 돌렸어 맵은 나도 잘 몰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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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걸렸다 오 그레이트 스킬 체크 오 오 그레이트 스킬 한 번 더 나오겠지 이 ㅅ발 겐 겁나 작아지 종소리 종소리 와아 ㅅ발 아 나한테 왔다 임재씨 어디 계신데요 거기 가? 아냐 나한테 오지마 아뇨 나는 쟤 거기 피하게 난 쟤 수 있으니까 얼른 발전기 돌려 둘이서 우후 오케이 하나 혼자 하나 다 있습니다 뭐야 이거 프로템? 쟤는 또 걸렸어 뀌잉 발전기 돌려 내가 구하러 갈게 뀌잉 개어적이네 뭐 으악 어어 깜짝이야 캠핑은 아니네 살리러 간다 캠핑이다 캠핑이다 살리러 가지마요 그럼? 캠핑이야 캠핑 캠핑이야 캠핑 빨래 있는지 몰랐어 저 어디로 가요 그럼? 일단 발전기 찾아가 쟤새끼 죽었어 포기해 발전기 돌려 오메 걸렸다 아 몰라 몰라 아 나중에 계속 돌려 내가 얼굴 끌고 있으니까 어 따돌렸다 따돌렸어 따돌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깜짝이야 키워 새끼 저렇게 튀어나오네 꺼져 야 발전기 있는 쪽으로 오지마 어디가 발전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으세요. 으겔 내가 걸어갈게 어템 팜에 결국 갓이 내려오는거죠. 어 어 지하실이 어디로 가더라 응 찾았다 아이 새끼 캠핑이야 캠핑 또 캠핑이야 개새끼야 꺼져 제가 제가 어미 물때 생활이 하겠습니다 개새끼야 길막기 안되네 개새끼야 에이 씨발 어 근데 다했네 저기 저기 지금 불빛나는 데 있지 네 그걸로 기어가 불빛난 데가 어디있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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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잡으러 갔어 너 아 에이 씨 땡이 새끼 나만 때리고 지랄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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